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하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각 지역의 시, 도, 의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의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 보편적인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1년 인천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에선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 사건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봤더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5.67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 6.3억건보다 적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조례가 있는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폭 발생 건수가 매번 적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빈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선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이라며 없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올해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교육당국과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맡겨놓다 보니까 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를 만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통해서 전국의 공통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